발로란트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 발로란트 멸망전 시즌1 대망의 팀원 경매 그리고 초편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편에 낸 우승 상금이 무려 2,500만원이라는 것 맞습니다 1등에게 우승에게 2,500만원 준우승에게 500만원 MVP 상금이 100만원으로 수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매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실히 모른 채 경매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약간 변수입니다 최소한의 정보로 적절한 가격을 매칭을 해서 매물을 따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주신 팀장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버니버니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스타트 형이네 와 김장맞아 수찬인도 입석대 170팀 와 170팀 워크 20 정한솔님이 누구지? 20클랜드에 가져왔습니다 야 근데 임누나 버니버니 자 버니버니 심수 갓데드 와 갓데드의 순수는 있어 자 버니버니 야 에스카 버니버니 에스카 야 에스카요 공개되자마자 4명은 환호성을 질렀고 네 4명은 묘한 표정을 질렀어요 팀 버니버니 이야 소제스트가 에피나트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오? 팀 버니버니 이런거는 행동이 이퇴는? 하이 인사 안해주나 인사 아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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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인사초세꺼 다들 왔나 음 에스카 차가 늙어가지고 조라라고 있네 내가 2티어 벨붕카야 벨붕카 뭔 개소리야 벨붕카는 5티어와 나야 그니까 그건 알아 수찬아 벨붕테가 아니라 5티어에서 벨붕찬이었다 5티어 벨붕은 점수찬이었다 오늘 보여줄게 내가 근데 블랙형 이거 기억 다 안해도 돼? 잠만 버니야 나 방금 블랙형이라고 했어? 내가 내가 아 씨X 블랙형은 방금 아 불가 처음 들어봤어 블랙형이잖아 주입시켰어 아 존나 아이없네 주입하면서 점점 보게 아 나..나..나..나오는 소리 빨리 올라온거 같은데? 깨놓긴 했어 때려긴 했어 불 빠졌고 엄마 보게 위에 있다 하이프 1 여기! 좀 빨리 아 피 1이야 첫판이라 3분은 좀 해봐 아 얘네 이런식으로 Z 피 1임 내가 근데 쉐리프였어 이겼어 까비 어 까비 느낌있다 원바리 와우 아 이거 조금 이렇게 첫판 좀 풀어줄게 하고 싶은만 해볼래 자제니까 2파 왔다 2파 잡았어 나이스 30초 남았습니다 터라즈 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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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잖아 아아 에스 확실히 고열받는 플레이잖아 음.. 뭐라고? 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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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는 그러네 생각보다는 터래 안 풀었다 사이크를 내려놨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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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게 빠질게 한번 미드 미드 나이스 튜브 한번 밀어볼게 미드 연마 잡았어 벨트 하나 벨트 하나의 아래들 저걸로 줘야되면 아래 저걸로 줘야되면 아래? 그때 필이야 찐밋으면 죽어 퇴 킬 킬 아 이게 죽어 아 갑발을 받았구나 그때가 갑발을 받았네 멸망당 에이 세게 싸워볼까 한번 햇살이거 그냥 쏜거야 나 빠질게 둘 둘 둘 뭐에 필요한 마련 벨트도 하나 벨트도 하나 벨트젝트 소마 드론받아 에이 세게 월업 월업 진짜 하나 있었어 왔어 쐐어 나이스 나이스 싸워줘 누나 아치 싸워줘 블랙 블랙 형이랑 누나 싸워줘 아우 스킬 스킬 못봤어 미드포타 미드포타 미드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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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킹우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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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칭찬해주지마 이거 쉬이 안사고 어깨 너무 어려운다 어련나 빠진다 어련나 빠진다 아 저기로 와야겠구나 아 아 꼼꼈음 앞에 왔다 에이 많아 뭘 올릴게 땀 데라 땀 데라 우리가 뭘 데릴게 린파도 있어 뭐고 깨졌어 이 시야를 훔치겠어 아이씨 에이 있어 앞에 간다 제룹길 어느새 병에 붙어야나 본래? 에이 적발격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에이 스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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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야 그냥 무력으로 패 무력으로 우린 무력으로 리콘 좀 깨줄래 누나 나 나가서 짚고 올게 여기 나갈게 헤븐 봐줘 위에 위에있다 위에있다 확인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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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아동 티카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여기로 한 명 남았습니다 저거 패버려 야 일로와 저거 패버려 야 나와 내가 할게 내가 스팟아 나 그냥 쉬고 있어 우리팀 왜이렇게 잘해 승차감 너무 좋은데? 음.. 괜찮죠 괜찮죠 제트 바이퍼 제트 바이퍼 B 둘 B 셋 나이스 설정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80 나이스 아 까비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내가 B압은 볼게 이번에 스팟아 나 핑 찍어줄게 얘네 그 크랙하러 나올거야 어 뭐야 여기 팠다 미드 털 스파이크 설치 블랙형 트레이 하자 왜 앞에 하나 위하나 하얗게 위하나 아 위하나 위하나 이렇게 돼 형 잘못 갔다 그런 분이 한 명 남았다 하하하하 눈 감아라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야 얘들아 편하게 게임 그냥 어 아 근데 이거 누나 그 약간 스킬 다 써야 된다는 거 있네 앙박죽 B 둘 A는 조용한 B 하나 나 뺄게 B로 나 B로 뺄게 나 남아 어 A도 돌린다 나 뺄게 A도 돌린다 A도 돌린다 A도 돌린다 A도 돌린다 A도 돌린다 미드 하나 미드 하나 들어간 거 몰라 미드 연막이라고 아 쏘리 A가 봐 A 힘쓰러줘 소바랑 클로블를 빵떠리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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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퀴조 65 메인 둘 메인 둘 둘 들어온다 둘 뛰어오는 중 10초 남았습니다 곧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지갑만 나이스 나이스 정보를 또 줬잖아 내가 정보 너무 좋다 정보 좋았다 좋았다 시험 한 번 갈래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꽝 가자 꽝 페이 가자 왼쪽 나이스 왼쪽 하나 더 잡았어 서랩 한 명 네임 빠질게 나 공이 있어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제트도 왔다 풀어쓰자 어 눌렀다 풀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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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사이트 둘 날씨 힐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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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에이 없어 에이 없어 에이 잡았어 에이 잡았다 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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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아 씨발 하다리 봐 나 튜브로 미드 한번 나가볼게 미드를 파야겠다 얘네 에이 빌 둘 다 있었어 내가 에이 봐줄게 위로 잡았어 둘 다 잡았어 나 내 가방 쏠게 슛 때 P1이래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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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오렌지들어났다 천천히 해봐 하나 미즈다 천천히 해봐 너 뭐하노 너 뭐해 이거 처노라 송정 올랐네 빨딱으로 했잖아 밤새면서 나이스 나이스 아 왼쪽도 있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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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공격 땄다 미드 사운드 없음 에이 천천히 하나보다 확인 확인 하나 더 내가 데시타고 질렀는데 어 데시타면 안보이구나 야 미드 질렀다 인마 에이 돌려서 오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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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네 이리로 와볼래? 이리로 와볼래? 0은 아직 미드야 0은 미드야 오빠같다나 연방은 들어 어 나이스 나이스 욕 Suk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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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입니다! 호호호! 자연수체! 수비팀 승리! 교체팀은 닦았네? 닦았지.